두릅 나물밥 안녕하세요. 상어 이모입니다. 두릅이 좀 많이 선물이 들어와서요. 깊이 두릅이 좀 많이 피었는데요. 이게 이래도 맛있습니다. 삶아 놓으면. 저는 짜잔한 두릅보다 오히려 이렇게 큼직한 두릅이 줄기도 좀 잘 씹히고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두릅을 삶아서 두릅 나물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릅을 한번 있죠. 이렇게 퍽퍽 끓여야 됩니다. 다 끓인 다음에 건져내야지게 그렇게 해야지게 있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찬물에다가 두릅을 끄고 담그겠습니다. 잎은 금방 부드러워지는데요. 줄기는 한번 익혀야 됩니다. 대충 익혀 놓으면 나중에 까맣게 줄기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지만. 나물밥 할 거는 특별히 좀 더 부드럽게 삶았고요. 깨끗하게 헹궈 왔습니다. 몇 번 씻어야 돼요. 그냥 헹궈서 아예 이렇게. 잎은 좀 크게 썰어도 되는데요. 줄기는 조금 더 잘게 썰었습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말리면 나중에 밥할 때 따로 씻거나 삶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.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짧게. 잎은 조금 더 길게 잘라 놓겠습니다. 나물밥 할 거는요. 좀 잘게 썰어서 말려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온도는 60도 온도 하면 될 것 같아요. 8시간, 10시간 이렇게 말려야 됩니다. 이걸 말려오겠습니다. 이거 한 8시간 정도는 말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중간에 도톰한 부분이 빨리 안 말랐거든요. 제가 바싹 말렸습니다. 말리면 깨끗한 봉지에 봉지나 아니면 이렇게 통? 밀폐력 좋은 통에다가 담아 놓으면 됩니다. 저는 여기다가 깨끗한 봉지에다가 담아 놓겠습니다. 이렇게 담아서 놓고 이걸 가지고 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말린 두릅을요. 씻은 쌀에다가 말린 두릅을 넣고요. 이렇게 잎을 물에다가 이렇게 좀 적셔줍니다. 이게 충분히 익혀서 이제 말린 거는 이렇게 끓여도 빨리 잘 익는답니다. 자 이거는 이제 멸치와 새우와 북오를 가른 천년 조미료인데요. 이게 없으면은 그냥 멸치를 조금 부셔서 넣어주셔도 됩니다. 제가 그냥 이렇게 밥을 해도 되는데요. 그냥 된장 따로 안 끓이고 바로 비벼 먹을 수 있게.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된장 한 스푼 넣고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 일반 밥솥인데요. 압력 밥솥에 하셔도 돼요. 상관없습니다. 자 치사 눌러 놓겠습니다. 다 되었습니다. 두릅에 그 푸릇푸릇한 잎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와 된장을 넣었더니 밥색이 현미밥 색깔 됐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되기도 쉽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참기름도 좀 넣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맛있는데 싱거워요. 맛있는데 싱거워서 간장을 조금만.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국간장 조금만 넣고요. 된장찌개 있으면 된장찌개 물론 비벼 드시면 되지만. 참기름도 조금만 넣고. 이러면은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. 냄새 좋아. 으음. 됐어. 간이 딱 됐습니다. 맛있어요. 두릅을 따로 반찬 하지 않고요. 두릅 밥을 해서 드시면. 두릅과 반찬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. 음. 굴. 계란 한개만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계란 한개만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하면 비벼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